들고 나갈까요? 들고 나가요? 아 네! 뜨겁죠? 내가 들게. 저희... 정량 배실대 한 번 가져다 놔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오늘 정량 이만큼이야 하고 알려주는 정량 배실대가 앞에 입구에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정량 배실대가 여기 앞에 있는 거야? 오늘의 정량은 이 정도입니다. 아니에요. 와우, 오시네. 안녕하세요. 아직 여기 있습니다. 네. 오늘 정량 이 정도 확인하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이거 뭐 있나? 여기 면 솜도. 딱 볶음대로 있는 느낌이네? 네, 맞습니다. 이게 맛잔데요? 네, 이거 뭐예요? 이거 비빔짬뽕이랍니다. 비빔짬뽕. 이게 백종원 백종원입니다. 문이 안 된 거예요? 네. 비빔짬뽕입니다, 비빔짬뽕. 그래야 저희가 불맛을 좀 냈어요. 떡꼬치랑 어묵튀김을 좀 해서 저희가 이제 떡꼬치 맛을 좀 냈고 이거는 이제 오징어 버터구이인데 약간 마요네즈랑 이제 조금 매콤하게 해서 했으니까 업계가 되어있는데 이 HOL Mas disruptive. 또 recruitment. 숙소와 먹у. 구습된 사장님. ajudar 또 버벼던데 그럼 바로 이렇게 해서 arbe میں 두고 있어. 여기 여기 이번에 소스다. 데어커. 데어커. 소스. 소스도 제맛이 있네? 데어. 데어커. 여기 데어커 안주면 안주면 안주면. 데어. 데어. 와 조금 더 와 평생의 설명도 받아볼까봐 이런데 이런 거 있어. 자랑할만한 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왜 이거 안 바랐어? 느끼한 거 진짜 못 먹었어. 어떻습니까? 안 늦지? 어. 먹어. 지금 받으면 안 될 텐데 진짜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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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, 리더. 그래, 이렇게 맛있는데? 너무 좋아. 수아. 맛있어. 양념이 되던데요. 와, 계속 맛있어. 홍대에서 막 끓인 것 같아. 홍만딱. 팔면서 오징어. 하루에 제일 많이 먹었어요. 진짜. 어떻게든 잘하네. 아. 100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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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rt supplement? 100종. Exp demiee theme song. 10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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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. 네. 전에 뭘요? 네. 아 이게 벌써 나왔어요? 아직 안 끝났는데?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지? 뭔데요? 어? 뭔데요? 다음 거. 다음 거 벌써 나왔어. 뭐 이래서. 출발. 뭐? 진짜? 지금? 네. 저희 지금 밖에서 훈련 중이어서 영내로 못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을 나가야 되는 소유가 있는데 저희 산악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날려야 될 것 같아서. 물. 물. ? 뭐. 뭐. 도시로. 도시락을 지금 만들어놨는데? 도시락을 10인분을... 이게 훈련 중인 인원들이 있어서... 몇 명? 도시락이 어디 있어요? 도시락 좀 보여줘봐, 용기. 네, 도시락 용기 있어요. 김치나 단무지 넣고 좀 놔두고. 김치나 단무지... 김치, 단무지밥... 아, 야, 야, 야. 부식은 부식일 만해. 김치나 잠깐 기다려, 김치나. 오, 이거 일식집인데? 아, 이거 밖에서 파는 것 같은데? 밖에서 이거 파면 대박이죠. 야, 일단은 밥이 지금 돼야 되는 거죠? 네네네. 볶음밥 해주지 뭐. 볶음밥? 그걸로? 그냥 맨밥보다는 밥 빨리 돌리세요. 그쵸, 그쵸. 네. 뭐 하세요? 달걀 좀. 달걀 풀어요? 응. 볶음밥 허게. 그거부터 니네네 볶음밥을 대신하고 있어봐. 나도 부식 좀 볼게. 파 어떻게 해요? 파 기름 좀 해. 아니야, 아니야. 달걀부터 지금 넣고, 지금 열 올라서 달걀 확 넣고 볶아. 볶아. 재밌네. 잘한다. 계속 볶아. 열 개요? 네, 그래. 네, 그래. 됐습니다. 이리 와. 눈 할 줄 알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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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, 문어, 오징어. 그래서 튀겨! 네. 기름에 튀길 줄 알지? 네. 그거 30개. 이거 20개 특이하게. 로비 언니 누워줘야지. 아침에 먹다 나면 부식 있더라고. 나 줘. 이렇게 해주면 줄래? 네. 나 하나 해야 돼, 마음대로. 물 좀 꺼줘. 있는 거 다 썼어. 오, 이거 일식집인데. 다 썼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. 백종원 시키신 분. 와 대박이다. 혹시 드론을 그럼 두 분은 같이 타세요? 그건 아니죠? 조종을 하시는 거죠? 표정 못 잤어, 금방? 아니, 너무 커서. 이야, 드론 무적 크네. 엄청 커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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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꿈을 꾸어요. 난 날아올라. 이야, 이야. 이야, 이야. 이야, 이야. 이야, 이야. 이야, 이야. 뭐야? 맛있겠다. 고마웠겠다. 이야. 드릴 거? 응. 그거 미쳤는데? 맛있다. 근데 일본 많이 나왔는데, 이렇게 생각도 맛있는데. 근데 좀 다른 거 같아. 쿨이야 10번도 더 할 수가 없어. ㅋㅋㅋㅋㅋㅋ 으윽! 자야. 떡이